2스텝으로 앞으로 가면서 툭 던져주고 2스텝으로 들어가면서 바로 뒷걸이 여기서 움직여다가 1 2 볼게 다시 한번 움직여다가 앞 손으로 살짝 거리 보고 멀잖아요 지금 이 사람이 계속 뒤로 물러나고 있어 그럼 여기서 하면 이렇게 기술이 안 걸릴거 아니에요 그죠? 그러니까 처음에 그 장군치기 첫 손 들어가는게 앞으로 꽉 들어가줘야지 거리를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슬莨 너무 시간을 바라보았죠? 그리고 택 мяс자